와우 어... 지니요. 아직 입술이 없어서... 햇빛이... 태어날 해가... 아니 여기서 양치하는데 내 옆에서... 하이염! 이제 이 착장을 벗어야 돼가지고 제가 아쉬워서 언니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. 이거는요,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체리 아니에요? 체리가 오와서때 군비해서 입었던 자켓인데 저의 느낌대로 선생님께서 잘라주셨으면 좋고 멋있게 됐고 그리고 단바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엉주머니가 이렇게 있네요 면봉과 이봉동으로 나왔어요 방송할 때 꿀템인 바지까지 그러면 밥을 먹으러 나와주시겠어요 너무해 파이팅! 파이팅! 현진 씨 아니에요 현진 씨 아직 아니에요 현진 씨였습니다.